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누리 시험에 합격한 아랫마을 처녀 욕심많은 상인 거울에 비친 모습 공짜가 어딨어 젊은이와 거위 이렇게 다섯 편입니다. 매누리 시험에 합격한 아랫마을 처녀 어느 마을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집 김선비의 외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다. 재산도 많고 외아들이라 매누리감이 줄로 늘어서 있지만 부자 내외는 걱정이 많았다. 혼자라고 저밖에 모르고 자란 데다가 힘든 걸 몰라서 집안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잘 관리할지 걱정이었다. 저 애가 낭비도 심하고 저밖에 몰라서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할 텐데 부부는 지혜롭고 생활력 강한 며느리를 얻어야 집안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건을 달았다. 쌀 서말로 우리 내외와 아들까지 세 식구를 석 달 동안 먹여 살리면 우리 집 며느리로 삼겠소. 그 소문을 들은 처녀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였다. 그 집 며느리 되면 팔자국 치는 건데 밑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볼까? 부자집 며느리가 되겠다는 욕심에 혼기찬 처녀들이 신청했다. 하지만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별 수단을 다 써봐도 쌀 서말로 세 식구가 석 달을 버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됐어? 말도 안 돼.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어. 그때 아랫마을에 사는 한 처자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버님, 윗마을 김부자 댁에서 며느리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그래, 쌀 서말로 세 식구 석 달을 먹이라고 하던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제가 한번 해보렵니다. 네가? 다들 버티지 못하고 돌아갔다던데 네가 무슨 재주로 해본단 말이냐? 아버님, 최선을 다해서 그 집 며느리에 합격하고 돌아오겠어요? 단단히 결심한 아랫마을 처녀는 부모의 걱정을 뒤로하고 그렇게 부잣집을 찾아갔다. 나왕자가 한번 해보겠다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김선비 부부는 당차고 똑똑하게 생긴 처녀가 마음에 들어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처녀는 시험을 치르는 동안 자기 의견을 따라야 하고 만약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조건 며느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례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김선비 부부는 당찬 처녀가 내신 마음에 들었으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흔쾌히 승낙했다. 그래, 조건이 그것이냐? 당연히 내 말대로 해보겠다. 그렇게 아랫마을 처녀는 윗마을 부잣댁 며느리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쌀 서마를 받아든 처녀는 그날부터 부엉일을 하는 한여를 불러서 말했다. 세 사람 먹을 만큼 넉넉하게 밥을 지어라. 네? 다른 분들은 아껴서 죽을 끓이든가 조금씩만 덜어서 주시던데 이렇게 먹으면 석 달을 어떻게 버틴답니까요? 그렇게 먹어서 어떻게 힘을 쓰겠니? 걱정하지 말고 넉넉하게 지어라.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다. 저렇게 먹다간 오래 못 가지. 글쎄 말이야. 계집종과 하녀들이 수근거렸다. 이젠 기운이 없어 일을 못하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한 천녀는 김산비 부부와 아들을 찾아가 말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밭에 채소와 나물이 한창이니 저와 마님께서는 나물을 뜯고 선비 어르신과 아드님은 산에 가서 나물을 해서 판 돈으로 쌀을 사오세요. 뭐라고? 일을 하라고? 그럼요. 제가 시험을 치르기 전에 말씀드렸던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빡마님은 처녀가 시키는 대로 나물을 캐고 김선비와 아들은 나물을 해서 장에 내다 팔았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투덜거렸으나 하다보니 일하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었다. 그리고 번 돈으로 쌀을 사서 돌아왔다. 시장하시죠? 고생하셨어요. 처녀는 장터에서 돌아온 남자들 앞에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려주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갔다. 쌀 서말로 석 달을 먹고도 한 가마가 남아있었다. 주어진 쌀 서말로 견디려고 하지 않고 그걸 미천으로 살림을 키워나간 아랫마을 처녀의 지혜 덕분이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힘든 걸 모르고 자란 아들이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부는 처녀를 불렀다. 네가 영리하고 생활력이 강해 쌀 서말만 있어도 가족을 굶기지 않겠구나. 집안 살림을 잘하고 남편을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 우리 며느리가 돼주겠니? 아랫마을 처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처녀는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고 야무지고 지혜롭게 살림을 꾸려나간 덕분에 윗마을 김부잣댁은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욕심 많은 상인 어느 날 한 상인이 길을 가다가 앞서가는 농부를 따라잡으려고 걸음을 재촉했다. 이 욕심 많은 상인은 그날 돈 벌 기회가 없어 속상하던 차에 앞서가는 농부를 보자 꾀를 냈다. 이 농부에게 얻어낼 만한 것이 있는지 한 번 보자! 상인은 농부에게 매우 공손하게 인사하고 말했다. 같은 길을 가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면 가는 길이 멀지 않고 지루하지 않을 것 같군요. 동감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죠? 당신 같은 도시 사람들은 가축이나 곡식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군요. 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제가 제안하죠. 서로 생각하기에 가장 더문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백루피를 지불하는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 제안에 동의하고 상인에게 먼저 시작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상인의 이야기가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마음먹었다. 상인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짐을 가득 실은 낙타 행렬을 이끌고 가는 한 상인을 만났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나도 전에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으니까요. 백한 마리나 되는 낙타는 코와 꼬리를 서로 묶어 줄지어 가는데 거의 반마일 정도나 되더군요. 그래요? 그런데 설계 한 마리가 맨 앞에 있는 낙타를 덮쳐서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낙타들은 모두 서로 묶여 있어서 나머지 백 마리의 낙타가 그의 뒤를 줄지어 따라가야 했지요. 놀랐군요. 그런데 그 설계는 그 낙타로 뭘 했죠? 의심스럽지 않나요? 전혀. 농부가 기운차게 말했다. 그런데 우연히 이웃 왕국에 사는 공주가 정원에 앉아 시녀에게 빚질을 하게 하고 있었답니다. 국녀가 빚을 세게 당기다 보니 공주가 머리를 들게 되어 솔계가 먹이를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때 운 좋게도 낙타들이 발길질을 한 번 하자 솔계가 먹이를 놓쳤고 그 백 한 마리의 낙타들이 공주의 왼쪽 눈으로 곧장 떨어졌죠. 가엾은 것 눈에 뭔가가 들어가면 얼마나 아픈데 그런데 공주가 머리를 흔들며 일어서서 손으로 눈을 때렸어요. 이런! 공주가 소리쳤죠. 눈에 뭔가가 들어갔어. 마구 찌르네. 당연히 눈이 쑤시죠. 그 가엾은 공주는 어떻게 했죠? 공주가 소리치자 시녀가 그녀를 살피러 뛰어왔어요. 한 번 봐요. 그리고 시녀가 공주의 눈썹을 당기자 낙타 한 마리가 나왔죠. 시녀는 자기 주머니에 그 낙타를 넣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수건 끝머리를 꼬아서 공주의 눈에서 나머지 낙타 백 마리를 끄집어내어 주머니에 마구 집어넣었죠. 여기서 상인은 호흡을 한 번 가다듬는 사람처럼 말을 멈추었다. 그러자 농부가 천천히 그를 보면서 말했다. 그래서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가요? 멋진 이야기이군요. 정말 그럴 듯해요. 그래요. 이젠 당신 차례이군요. 당신 이야기가 무척 듣고 싶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농부가 말하기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암소 다섯 마리와 황소 여섯 마리 들소 여섯 마리 염소는 셀 수 없이 많았죠.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아끼신 것은 암말이었어요. 품종이 좋은 암말 정말 멋진 암말이었죠. 네. 네. 그랬군요. 어서 계속하세요. 상인이 말을 막았다. 네. 계속하는 중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에 낡은 안장을 얹고 그 말을 타고 시장에 다녀오셨는데 집에 도착할 때 보니 말등에 손바닥만한 상처가 나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은요? 상인이 초조해하며 말했다. 6월이었죠. 6월이었죠. 아시다시피 6월은 비를 동반한 먼지 폭풍이 대기에 가득하잖아요. 가엾은 그 동물의 상처에도 먼지가 가득했죠. 그런데 그 먼지에 보리 나달이 몇 개 섞여 있었어요. 상처에 쌓인 먼지와 열기, 습기 등이 잘 조화되더니 보리 싹이 돋아 자라기 시작했어요. 보리는 자랄만한 조건만 얻으면 뭐 그렇게 되죠. 말등에서 자란 보리 양이 100에이커나 되는 밭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수확하기 위해 남자 20명의 일손을 빌려야 했죠. 당연히 추수를 하려면 사람들의 일손을 빌려야 하지요. 상인은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말의 등에 난 상처에서 400몬드나 되는 보리를 거두었어요. 대단히 수확이 많군요. 그리고 몸과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불쌍한 당신 아버지가 제 아버지에게 와서 두 손을 정중하게 모으고 말했죠. 상인이 코웃음을 쳤으나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상인은 농부에게 매서운 눈길을 던졌으나 입술을 깨물며 침착함을 되찾았다. 일주일 동안 음식이라고는 입에 대지 못했답니다. 그러니 어르신 보리 16몬드만 빌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제 아버지는 그럽시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형편되실 때 갚으시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상인이 화가 난 눈빛으로 농부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는 보리를 가지고 갔죠. 그런데 아직 갚지 않아서 지금까지 빚으로 남아있어요. 가끔 그 일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망설인답니다. 상인이 엄지손가락을 재빨리 들더니 오른손가락들을 아래위로 움직였다. 그러면서 빠르게 샘을 하느라 입술을 움직였다. 뭐 잘못되었습니까? 제게 돈을 주시던가 아니면 최소한 빌려간 보리라도 주시오. 보리가 더 싸군 보리값을 지불하지요. 상인이 절망하며 말했다. 만약에 의문을 제기하면 농부에게 백루피를 주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욕심많은 상인은 제께에 자기가 넘어가 빌리지도 않은 보리값을 내게 되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 시내에서 하루 정도 걸리는 변두리에 소박하고 진실한 성격에 상당한 재산을 가진 신사가 살고 있었다. 수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려고 선량한 그 남자는 외아들과 함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여자들의 매력이나 귀찮은 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착실한 남자 하인들을 집안에 두고 있었고 아침부터 밤까지 여자들의 긴 소매자락이나 주홍빛 치마에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 그들은 매우 행복했고 논에서 일하며 어떤 날은 낚시하러 다녔다. 봄이면 벚꽃을 감상하러 외출했고 그 후에는 붓꽃이나 모란이나 연꽃을 보러 나가곤 했다. 그럴 때쯤 되면 그들은 술을 마시기도 했고 머리둘레에 하얀 빛깔과 파란 빛깔의 두건을 두르기도 했다. 하지 말라고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그들은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등불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으며 낡은 옷을 입었고 식사도 아주 불규칙했다. 하지만 인생의 기쁨은 덧없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면서 숯불 위에다 손을 따뜻하게 녹이면서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내가 결혼할 때가 됐구나. 아버지 왜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농담하시는 거죠? 틀림없이 농담한 거예요. 농담이 아니란다. 어느 때보다 더 진심으로 말하는 거다. 너도 곧 그렇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정말로 여자들이 두려워요.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아니? 네가 가엾구나. 그렇다면 왜 제가 결혼해야 합니까? 자연의 순리대로 나는 머지않아 죽게 된다. 그러면 너는 너를 돌봐줄 아내가 필요해질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혼자서도 자신을 돌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일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란다. 결국 그들은 아들의 아내를 찾아냈다. 그녀는 그녀는 젊고 그림처럼 예뻤다. 그녀의 이름은 타셀이었다. 아홉 잔의 술을 마시고 부부가 되고 단둘이 남자 아들은 여자의 얼굴을 가까이 보았다. 살아오는 동안 그는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소매자락을 잡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을 뿐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었다. 그러자 여자의 얼굴이 빨갛게 변하더니 곧 창백해졌고 다시 불기에 물들더니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타세일 울지 마요 제발 저를 싫어하는 거죠? 당신은 제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가 흐느꼈다. 여보 당신은 밭에 있는 콩꽃보다도 더 예뻐요. 그리고 농가 마당에 있는 작은 안탁보다 더욱 예쁘고 연못에 있는 붉은 잉어보다 더 예뻐. 난 당신이 내 아버지와 나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소. 그 말에 그녀는 슬메시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당신이 입고 있던 것은 저에게 주세요. 옷에 큰 구멍이 나 있잖아요. 결혼식 내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순조로운 출발을 했고 아주 잘 지냈다. 얼마 후 자연의 순리대로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그는 매우 기분 좋게 숨을 거두었으며 그 지방에서 아들을 가장 큰 부자로 만들만큼 재산을 남겼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불쌍한 아들에게 전혀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는 진심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 밤낮으로 그는 무덤에 절을 올렸다. 그는 온종일 무덤에 가서 무덤만을 지킬 뿐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내의 애교나 아내가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야유여 같고 점점 쇠약해졌다. 불쌍한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보 잠깐만 시내에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왜 내가 시내에 가야 한단 말이오? 기분전환 으로요? 라는 말이 그녀의 입 끝에 맴돌았지만 아내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곳 물정을 잘 살펴보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에게 요즘 유행이 어떤지 말해주세요. 슬프게도 제 옷들은 유행에 뒤처져 있는걸요? 저는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잘 알고 싶어요. 시내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리고 간다 해도 지금은 모내기 철이요. 그러니 이것으로 그 얘기는 끝냅시다. 그는 슬픔이 커서 다른 일은 하고 싶은 마음에 여유가 없었지만 이틀이 지나자 아내에게 가장 좋은 옷과 여행이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시내에 갈 생각이요? 정말 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셨어요?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소. 네 맞아요. 남편의 말에 타셀은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침 일찍 남편을 시내로 향해 떠나보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집안 청소와 같은 사소한 일에 몰두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며 길을 따라 걸어갔고 머지않아 시내에 도착했다. 그는 놀랄만한 많은 것을 보았다. 사원과 궁글들 사이를 다니며 성곽과 정원을 보았으며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주변을 쳐다보면서 상점들이 질비한 멋진 거리를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그는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었다. 그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속 거울들이 가득 들어찬 가게를 보았다. 와 정말 예쁜 은빛 달들이야. 단순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서 가까이 다가가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가게 문앞에 있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여전히 거울을 손에 쥐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어째서 아버지가 여기에 계십니까?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신에게 감사드려야 겠어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될 건 없어요. 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으니까요. 약간 창백하긴 하지만 정말 젊어 보이십니다. 입술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니 무슨 말을 하는 것 같군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예전처럼 우리와 함께 사실 거죠? 아버지 웃고 계시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좋은 거울입니다. 젊은 신사양방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손님이 제대로 골랐어요. 젊은이는 그 거울을 단단히 쥐고 앉아서 멍한 상태로 그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얼마입니까?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이거 파는 거 맞죠? 그는 아버지가 자취를 감추지나 않을까 두려워 흥분하고 있었다. 물론 파는 겁니다. 고귀하신 날이. 가격은 30전이지만 20전만 받기로 하죠. 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져드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전? 단돈이 20전이라고? 신의 자비에 감사해야겠어. 행복한 젊은이가 소리쳤다. 그는 입이 찢어지라 웃으면서 허리춤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순식간에 돈을 꺼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30전이나 심지어 50전까지 부르지 않은 걸 후회했다. 하지만 그는 상냥한 얼굴을 하고 하얀색의 멋진 상자 안에 거울을 담고 녹색 끈으로 상자를 묶었다.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제 아내를 위해서 몇 가지 장식물들을 사야 해요. 아들은 왜 거울 속에 아버지가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시내의 상점에서 20전에 늙은 아버지를 샀던 사실에 대해 타세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건 잘못이었다. 아내는 시내에서 사온 산호 머리핀과 아름다운 새 허리띠를 보고 아주 기뻐했다. 남편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에 행복한 걸 보니 정말 기뻐. 결국 그는 아주 빨리 슬픔을 극복한 거야. 남자들은 정말 어린애 같다니까. 하고 생각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에게 알리지도 않고서 그녀의 보물 상자에서 푸른 비단 조각을 꺼내서 벽자 안에 그걸 깔았다. 그리고 거기에 하얀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울을 놓았다. 매일 아침 일찍 그리고 밤 늦게 그는 벽장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그들은 즐거운 말을 많이 나누었고 함께 진심으로 웃었다. 그리고 단순한 성격의 아들은 그 지역의 어떤 젊은이들 보다 행복해 했다. 하지만 타셀은 민감한 눈과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었기에 오래지않아 남편의 새로운 습관을 알아차렸다. 왜 그렇게 자주 벽장에 가는 걸까? 그곳에다 무엇을 보관하고 있지? 그걸 알면 좋을 텐데. 가슴에 담아두고 괴로워하는 성격이 아닌 그녀는 곧 남편에게 그러한 일들에 대해 물었다. 선량한 젊은이는 그녀에게 사실을 말했다. 지금 나이 드신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어. 정말 행복해. 어머 그게 20전이라니 정말 싸지 않아?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지? 정말 값이 저렴하군요. 그리고 정말 이상해요. 당신은 왜 돌아온 첫날에 그런 일들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젊은이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여보 정말 그때는 당신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하지만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일토로 갔다. 그가 등을 돌리고 사라지자마자 타셀은 급히 일어나서 재빨리 벽장으로 달려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문을 확 열었다. 소매 안감에 쓰는 내 푸른 비단이잖아. 하지만 나이 든 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하얀 나무 상자만 있는 걸 그 안에 뭐가 있지? 그녀는 재빨리 상자를 열었다. 이상한 모양의 납작한 물건이 반짝이고 있네. 그녀는 중얼거리면서 거울을 집어들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분노와 질투심으로 아름다운 눈 가득 눈물을 글썽거리며 일어섰다. 이마에서 턱까지 그녀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여자야 여자 이게 비밀이구나. 이 벽장 안에 여자를 숨겨두고 있어.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자야. 아니 전혀 아름답지 않아. 하지만 이 여자는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 틀림없이 시내에서 온 기생이야. 못된 성격이다. 얼굴은 창부 같아. 아니 이 여자가 눈살을 지푸리네. 작은 악질 심술 꼬러기 같으니라고 세상에 그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정말 불행한 여자야. 수백 번이나 그를 위해 요리하고 옷을 수선해 줬는데 세상에 세상에 그녀는 거울을 상자 안에 던져놓고 벽장 문을 소리내며 닫았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소리쳐 울면서 마치 심장이 부서지기라도 한듯이 흐느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이 들어오면서 말했다. 내 샌들 가죽군이 끊어졌어.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즉시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좀처럼 얼굴을 들지 않는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갖가지 말과 행동을 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여보라고? 그녀는 흐느끼며 매우 격렬하게 대답했다. 저는 집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여보 여기가 당신 집이요. 당신의 남편이 있는 집 말이요. 골칫덩어리 남편 벽장에 여자를 숨겨두고 골치 아픈 행동이나 저지르다니 아름답다고 착각하는 못생긴 증오스러운 여자 같으니 그 여자는 게다가 내 녹색 소매 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라니 그리고 소매 안감이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요. 당신은 불쌍한 늙은 아버지가 이 작은 녹색 천조각을 가진 것을 아까워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 자 여보 내가 스무 개도 넘게 소매 안감을 사주겠소. 그 말에 그녀는 펄쩍 뛰면서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다. 나이든 아버지라니 제가 멍청이예요. 아니면 어린애인가요? 내 눈으로 그 여자를 똑똑히 봤어요.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불쌍한 젊은이는 뭐가 뭔지 사정을 알 수 없었다. 정말로 내 아버지가 사라졌단 말이오? 그는 벽장에서 거울을 꺼냈다. 다행이야. 여전히 내가 내가 그때 20전을 주고 사원 아버지가 맞아. 아버지 근심하는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자 저처럼 웃어보세요. 그렇죠. 좋아요. 아내는 작은 표독한 여자처럼 다가와서 그의 손에서 거울을 잡아챘다. 그녀는 거울 안을 단 한 번 들여다보고 나서 벽을 향해 집어던졌다. 거울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문짝에 부딪혔고 가인들이 무슨 일이 있나 알아보러 달려왔다. 내 아버지야 나는 20전을 주고 그걸 시내에서 사왔어. 벽장 속에 여자를 숨겨두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내 녹색 소매 안감을 훔쳐갔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야단 법석이 일어났다. 이웃들은 전애 없이 왁자 짓거라며 떠들어대며 남자 편을 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안의 편을 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거울이 마법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러한 상태가 최후의 심판일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 모두 수도원장님에게 물어봅시다. 그녀는 현명한 여자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수도원장에게 갔다. 수도원장은 신앙심이 깊은 여자로 수녀들이 모인 수도원의 원장이었다. 그녀는 기도와 명상 육신의 고행에서 위대한 여자였고 무엇보다도 세상일에 현명했다. 현명했다. 그들이 그녀에게 거울을 건네자 그녀는 손에 거울을 들고 오랫동안 그 안을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여기 가엾은 여인이 여자인 건 확실합니다. 이 여자는 조용한 집에 자신이 분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괴로워서 수도생활에 들어갔군요. 그녀는 머리를 깎고 수녀가 되었네요. 이제 이 여인은 여기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내가 그녀를 보살피고 그녀에게 기도와 명상을 가르쳐줄 것이오. 당신들은 집으로 가시오. 가서 용사하고 잊어버리고 친구가 되시오. 그러자 모든 이들이 말했다. 수도원장은 정말 현명한 여인이시다. 그리고 수도원장은 자기의 보물함에 거울을 보관했다. 타셀과 그녀의 남편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당신도 알다시피 결국은 제가 맞았어요. 그래 그래 여보 물론이야 하지만 나이 드신 아버지가 어떻게 수도원에 갔는지 정말 궁금해 아버지는 별로 신앙심이 깊지 않았는데 공짜가 어딨어? 아주 아주 오래전 고양이들이 사람처럼 대접받던 시절에 잘생긴 고양이가 수염을 다듬으려고 이발소에 갔다. 수염을 자르던 이발사는 문득 고양이 꼬리털이 유난히 길고 복슬복슬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발사가 말했다. 이봐요 선생 균형잡힌 외모를 원하신다면 꼬리를 좀 다듬어야겠군요. 꼬리를 조금 짧게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이실 텐데요. 젊고 허영심에 들뜬 고양이는 이발사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서 꼬리를 자르도록 허락했다. 이발사는 면도날을 날카롭게 갈고 북슬북슬한 꼬리끝을 잡아 멋진 솜씨를 부렸다. 이발사는 수염을 다듬는 데 든 비용의 두 배를 요구했지만 허영심에 들뜬 고양이는 달라는 대로 주었다. 고양이는 전보다 더 멋져 보일 거로 생각하며 뽐내며 걸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서 이발사는 잘나는 꼬리털을 주지 않은 것일까? 그는 되돌아가 꼬리털을 가져오기로 했다. 하지만 이발사는 이미 이발소 바닥에 떨어진 다른 쓰레기들과 같이 버려서 잘린 꼬리털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내 꼬리털을 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면도칼 하나를 가져가겠소. 고양이가 말했다. 고양이 꼬리털이 욕심이 난 이발사는 거절했다. 그러자 고양이는 이발사의 면도칼 하나를 가지고 이발소를 뛰어나갔다. 무척 기분이 좋아진 고양이는 계속해서 걸었다. 마침내 그는 바구니에 물고기를 가지고 가는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가 물고기 내장을 다듬는 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양이는 갑자기 그녀에게 동정짐이 생겼다. 여보세요 이 면도칼을 가져가 쓰세요 저는 필요 없거든요 이 면도칼로 생선을 다듬으세요. 여자는 무척 기뻐하며 고양이에게 수없이 감사를 표했다. 고양이는 자기 너그러움에 스스로 기뻐하며 계속해서 걸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 여자는 면도칼값으로 나에게 물고기를 줘야 했다. 그녀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긴 고양이는 여자에게 되돌아가 물고기 한 마리를 요구했다. 여자가 물고기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고양이는 와락 덤벼들어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뛰어가 버렸다. 길을 따라 한참을 걷던 고양이는 방앗간에 도착했다. 방앗간 주인은 젊고 가난했다. 그는 마름빵으로 차려진 저녁을 먹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양이는 마름빵을 먹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방앗간 주인에게 물고기를 주며 빵과 함께 먹으라고 말했다. 고양이는 계속해서 걸으며 자신이 얼마나 친절하고 너그러운 녀석인가를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던 고양이는 너그러움을 후회했고 그 물고기를 저녁 식사로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방앗간으로 달려간 고양이는 젊은 방앗간 주인에게 말했다. 물고기를 돌려주시오. 하지만 배가 고팠던 젊은 방앗간 주인은 이미 그것을 먹어버려서 돌려주고 싶어도 되돌려줄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듣고 고양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 밀가루를 가져가겠소. 그리고 고양이는 와락 덤벼들어 밀가루 한 자루를 들고 뛰어가 버렸다.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고양이는 어떤 학교에 도착했다. 가냘프고 가난한 젊은 여교사를 보면서 고양이는 그녀에게 학생들에게 줄 간식거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양이는 오트밀죽을 만들 밀가루를 그녀에게 주었다. 고양이는 계속해서 길을 가며 다시 한번 자신의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에 기뻐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가 행한 착한 일을 후회했고 학교로 달려가 밀가루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교사는 이미 오트밀죽을 만들었고 그녀와 학생들이 이미 다 먹어버린 뒤라서 돌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고양이는 화를 내며 말했다. 좋소. 그렇다면 대신에 당신 여학생 한 명을 데려가겠소.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을 붙잡아서 달려 나가버렸다. 고양이는 얼마 못 가서 소녀를 데리고 가는 일이 몹시 힘들어졌다. 세탁소에 도착하자 그는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소녀를 주며 소녀의 도움으로 더욱 빨리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늙고 지친 세탁소 주인은 매우 고마워했다. 고양이는 계속해서 길을 가며 소녀를 처분했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는 선물에 대한 담례를 받지 못했음을 깨닫고 세탁소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고양이는 세탁소 주인에게 대가로 셔츠 한 벌을 요구했다. 세탁소 주인은 몹시 화를 냈는데 그 이유는 셔츠가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세탁소 주인은 고양이에게 셔츠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고양이는 셔츠를 잡아채서 도망쳤다. 승리감에 주의해 셔츠를 팔 아래에 끼고 고양이는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다. 곧 그는 셔츠를 가지고 다니는 일에 지쳤으며 이 셔츠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때 모퉁이를 돌자 젊은 음악가가 나타났다. 그는 반짝이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었지만 셔츠 한 벌도 입지 않았고 걸친 옷도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여보시오 보아하니 셔츠를 입지 못하셨구려 이것을 입어보시오 고양이가 말했다. 음악가는 고양이가 주는 셔츠를 받아입었다. 그는 셔츠가 몸에 아주 잘 맞자 기뻤다. 그런데 고개를 돌렸을 때 고양이가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이미 다음 모퉁이까지 가는 것이 보였다. 젊은 음악가는 뛰어난 음악가도 아니었고 이제 바이올린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읽고 쓰기를 할 수 있었던 젊은 음악가는 부자 상인의 서기로 일하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장사하는 재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장사하는 데 있어서 무척 영리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부유한 상인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 젊은 음악가는 귀족의 딸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큰 저택에서 살게 되었다. 고양이는 다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배가 고파서 마을 여관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고양이는 밝고 명랑한 곡을 연주했고 관중 앞을 한 바퀴 돌자 고양이 모자는 돈으로 가득 찼다. 연주가 성공적이란 걸 느끼면서 고양이는 열심히 연습해서 얼마 후엔 콘서트를 열었다. 그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연주를 부탁하기 위해 고양이를 초대했다. 젊은이와 거위 오래전 어떤 나라에 귀여운 공주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공주는 태어난 뒤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다. 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주를 웃기려고 축제 때면 큰 연회를 열어 갖가지 재미있는 구경을 시켰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한편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놀기 좋아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항상 얼굴에 흑투성이였고 손과 발은 지나친 장난 때문에 상처가 암은 적이 없었다. 하루는 공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젊은이가 말했다. 아버지 궁전에 가서 공주님을 웃겨보겠어요? 바보같은 소리하지 마라. 유명한 요술쟁이와 광대들도 웃기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웃기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는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끈질기게 조르는 바람에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아들이 궁전으로 가는 걸 허락해 주었다. 젊은이는 아버지에게 빵과 돈과 포도주를 얻어서 궁전을 향해 떠났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파란 얼굴의 노파가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젊은이가 옆에 가서 물었다. 응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시면 이 빵을 드릴게요. 젊은이는 불쌍하게 보여서 가지고 있던 빵 하나를 선뜻 노파에게 주었다. 노파는 빵을 받아들자 눈 깜짝 갈 새에 먹어버렸다. 굉장히 시장하신가 봐요. 그렇다면 이것도 드세요. 젊은이는 가지고 있던 빵을 몽땅 노파에게 주었다. 한참 걸어가자 이번에는 남노한 옷을 입은 노파가 맞은편에서 걸어왔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철화해 젊은이는 돈을 꺼내주면서 말했다. 할머니 이 돈으로 새 옷을 사입으세요. 고맙소 젊은이 노파는 몇 번이나 인사를 했다. 빨리 공전으로 가야지. 젊은이가 부지런히 걸어가는데 앞에서 지팡이를 집은 노파가 걸어왔다. 노파는 젊은이가 든 포도주병을 보더니 옆에 와서 말했다. 포도주 좀 주지 않겠소. 목이 말라 쓰러질 지경이라서. 좋아요. 마음씨 착한 젊은이는 포도주를 몽땅 노파에게 줘버렸다. 젊은이는 빵도 돈도 포도주도 없어졌지만 여전히 명랑하게 궁전을 향해서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번쩍하고 눈앞에 거위를 아는 노파가 나타났다. 젊은이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놀랐지. 난 아까 자네한테서 빵과 돈과 포도주를 얻었던 마법사라오. 친절한 자네한테 선물로 이걸 주지. 이렇게 말하며 마법사는 젊은이에게 거위를 주었다. 잘 들으시오. 이 거위는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꾀깍 하고 울거요. 만일 거위가 울거든 붙어라 하고 외쳐보시오.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길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마법사는 사라졌다. 젊은이는 거위를 안고 걸었다. 그런데 궁전에 닿기 전에 해가지고 말았다. 돈을 마법사에게 주워버렸으니 여관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돈도 없고 해도 저물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여관 주인과 두 딸이 나왔다.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안 돼. 썩 꺼져라. 여관 주인이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그때 두 딸은 젊은이가 안고 있는 거위가 갑자기 탐이 나서 아버지인 여관 주인에게 젊은이를 하룻밤 재워주자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 아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여 거위도 데리고 들어갔다. 날이 셀 무렵 젊은이가 잠들어 있는데 여관 집 딸들이 거위를 훔치려고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거위를 잡는 순간 꾀익 꾀익 하고 거위가 요란한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마법사에게 들은 대로 붙어라 하고 말했다. 그러자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여자의 손이 거위의 몸에 딱 달라붙어 아무리 당기고 밀어도 떨어지지 않았다. 동생이 그걸 보고 급히 언니의 몸을 뒤에서 잡아 끌어당기기 시작하자 또 거위가 꾀익꾀익 하고 울었다. 이를 본 젊은이가 재빨리 붙어라 하고 외쳤다. 순간 동생의 손도 언니의 몸에 찰싹 달라붙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날이 밝았다. 젊은이가 거위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두 여자도 거위에 붙은 채 밖으로 따라 나왔다. 때마침 신부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그게 무슨 꼴이냐 여자가 잠옷바람에 밖으로 나오다니 창피하지도 않으냐 신부가 옆으로 오더니 여자의 등을 툭 쳤다. 그러자 거위가 다시 꾀익꾀익 울었다. 붙어라 젊은이가 외쳤다. 그러자 신부의 손이 여자의 등에 달라붙어버렸다. 두 여자와 신부가 손을 때려고 한창 몸부림치고 있을 때 앞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등에 쥔 장사꾼이 걸어왔다. 아니 신부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침부터는 무슨 장난을 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며 뒤로 돌아가 신부의 등을 툭 쳤다. 그 순간 꾀익꾀익 하고 거위가 울었다. 젊은이가 즉시 붙어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장사꾼의 손도 신부의 등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되어버렸다. 젊은이를 앞세우고 여자 두 명과 신부와 장사꾼은 장사꾼은 마치 거위와 같은 걸음걸이로 뒤뚱뒤뚱 궁전을 향해 걸어갔다. 다섯 사람은 궁전 가까이 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기한 행렬을 보고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아니 저 꼴 좀 보게 마치 거위가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걷는 모습 같구나. 순식간에 사람들이 물려들었다. 두 여자도 신부 장사꾼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손을 떼려고 젖먹던 힘까지 내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행렬이 이리저리 뒤뚱거렸다. 잘한다 잘해 더 흔들어 젊은이가 놀려댔다. 그때 궁전에서는 공주가 여느 때처럼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거기에 괴상한 행렬이 걸어오고 있었다. 영차 영차 아 힘들다. 다섯 사람이 지네처럼 구불구불 발이 엇갈리면 쓰러지고 엎어지며 걸어왔다. 어머 세상에 저렇게 우스운 행렬이 어디 또 있을까 공주의 굳었던 얼굴이 갑자기 풀어지더니 호호호 드디어 공주가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다. 아니 공주가 공주가 웃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기뻐서 소리쳤다. 그 순간 간신히 손이 떨어진 여자들과 신부와 장사꾼은 당황해서 허둥지둥 방향도 모르고 마구 도망을 쳤다. 왕은 즉시 그 젊은이를 데려오라고 보아들에게 명령했다. 젊은이가 왕 앞으로 가자 왕이 웃으며 말했다. 차강하게도 공주를 웃겨주었다. 오늘부터 짐의 부하로 삼겠노라. 젊은이는 즉시 고향에서 아버지를 모셔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